나 인벤 들어가면 안보이던데 쟤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 그러고 보니까 아나가 없네 리퍼 리퍼 어 우리 아나 없어요? 아 아나 아나 제작대요? 예 아나 제작대죠 팔아보자 아 저게 안죽어 팔아필 아 나 탄다 리퍼 다운 아나 다운 아나 다운 자리안 힐러 없어요 들어가요 들어가요 상대 힐러 없어요 아나 루시오 루시오 위에 비비는거 루시오 루시오 위에 비비는거 루시오 다운 팔아 보좌 조합 좀 안좋은데 참팽하죠 저 이거 정신 반격 뺄게요 초월 찼어요 참팽 상대 왼쪽에 몰려있어 왜 아... 아... 나이스 안았다운 띄어냈다 라인, 라인 원체만 얼마나것 쬐냈타 정답 정답 아 저기 안셨다 안녕 저 힐송요 어디 있죠? 아 여기 있네요 감사합니다 파라 오른쪽 다 아 루즈온 줄 아는데 아나로 바꾸셨구나 파라 또 바꾸세요 미든지스러 파라 왼쪽에 피해 반영 아 나 좋겠다 파라 왼쪽에 피해 반영 나상 킬 왔어요 파라 머리 위에 파라 뒤에 뒤에 파라 뒤에 아 녹았다 아 근데 이거 라인 뒤에 지워놨어요 죽어요 다시 가자 파라 다운 파라 이 형 뭐지? 아 우리 팀 다 죽으셨네 예예 어쩔 수 형들 리퍼 나왔어요 리퍼 쇼얼 있어요 리퍼 원래 있었어요 예 리퍼 아직 있었어요 리퍼 파라였어요 원래 나로 강화제 거의 준비된다 나로 강화제 거의 준비된다 아 왜 내가 파라 주면 파라 프리딜이니까 파라 뻥 줘요 하나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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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어디 계세요 하나 어디 계세요 하나 어디 계세요 나 뒤에 있다 우리 라인 두께요 하나님 가들 수실래요 하나님 가들 수실래요 하나님 가자 가자 하나님 가자 하나님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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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활 조활 힐 벤x2 1배 오른쪽 라인 다 라인 1인데 파라 따원 대야돼 대야돼 아이 아까 마지막이에요 대야돼 힐 안되면 힐 안되면 힐 안되면 라인 옆에 라인 옆에 라인 옆에 라인 라인 오른쪽 우리 튕기지 오른쪽 라인 개피 라인 개피 라인 개피 파라 탔어요 파라 따원 라인 파 리얼필 리얼필 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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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보자 아나 따원 리퍼 보자 뒤에 뒤에 자리야 화이팅 파라 형 조심 리얼필 리얼필 공급기 충전중 나노 강아지 충전중 공급기 충전중 애들 오른쪽으로 오는 것 같은데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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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오른쪽 다 오른쪽 차랴 공급 라인 개피 라인 닿을게 라인 개피 자고 총알 없어요 총알 없어요 아 나 다이벤드 총알 거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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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퍼 보좌 리퍼 보좌 리퍼 보좌 리퍼 보좌 파라 보좌 라인 보좌 라인 보좌 라인 보좌 겐지 보좌 겐지 반사 빠졌고 루시오 보좌 루시오 다운 겐지 보좌 초월 있어요 초월 있어요 저희 초월 저거 파라 궁 쓸거같은데 리퍼 보좌 파라 머리에 프리딜 파라 잡아야 돼 파라 파리한거 아 파라 궁궜다 루시오 루시오 아 너도 잘 겐지왔어 겐지 겐지 아 루시오 타보자 루시오 개피 루시오 다운 겐지 보좌 겐지다운 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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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 왜 이렇게 힘들어 뭐야 나 왜 오금이야 왜 오금이야 1대 0 잘하시네 오금이 저리는데 오금 오금인데 와 형님 딜러인지 알았어 아흑 하트 안에 내 이름은 맥